정확히 어떨지 모르겠네 자 컴퓨터는 컴바만 게이밍견은 기가바이트입니다 갑시다 이게 AP샷4가 이제 어떨려나 모르겠네 저도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상대방 전구를 털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1분 지속이었나? 1분 지속이지 그러면은 40초에 남을까 지금 가서 바로 깔면 되겠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된나고 보진 못했어 지금 구부가 다음 장난감은 너야! 허어! 모르는 거 같은데? 흐허허허허 모르는 거 같은데? 스읍, 모르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안일한 건가? 갑자기 세 명이 덮.. 덮히라나? 허어웨 일단 해보자 어, 나 불안해 아아아아아아 가아, 저리 가아아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그러지마 야 이거 잠깐 박스 왜 안걸리냐 왜 밑에 카산틴이 안보이는거야 불안하게 뭐 먹겠다 이거 박스가 여기 깔려서 안된다 아우 안 아깝네 이거 저거 죽진 않았네요 그부가 날 죽이려 않았네 아 저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도 카산틴이 할까말까데 카산틴이 이거 못 이길건데 카산틴이 저기 마법방방왕이라서 많이 힘들거 같은데 해봅시다 한번 오 야스오가 아칼리 땄어 벌써 지금이 이길타이밍이네 맞아 아칼리가 6레벨 지나면 아칼리를 절대 못 이기는데 6레벨 전에는 야스오가 유리해 맞아 지금은 낫 아 쏠킬이야 3대 등을 그레이브제였지 해봅시다 20보 데미지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우 세네 또 땄어 뭐야 어?! 아니 오늘게임 다 애들이 이상해 애들이 다 뭐라야되지 너무 쏠킬이야? 한배 등을 그레이브저였지? 해봅시다 20% 데미지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우 세네 또 땄어 뭐야? 어? 아니 오늘 게임이 다 애들이 이상해 애들이 다 뭐라애되지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잘 따닌다 해야 되나? 이제 점화 나도 깜짝 놀라야겠다 전멸을 갑자기 확 들어올수도 있어요 전멸을 확 들어올수도 있어요 예 그대로네요 자 이대로 제가 큐어만 완전히 디지니까 들어가 잡시다 어 큐 안들어갔다 어 뭐야 왜? 잠깐만 아 죽을라나 모르겠다 저거 나이스어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 암튼 다 받 streams 이러면은 바로 딱 들어오냐 저 큐 들어왔어여으면 큐도 들어왔어여는 점화 안설어여 데스테인데 큐 안들어갔네 kindcast первый 카란데님 감사합니다 후원 메시지는 안 적어주셨네요 자 다음 여기서 내가 원래 바로 리치벤 올렸었나? 내가 원래 템트리가 근데 내 기억에 원래 리치벤이었던거 기억하거든요 신발도나 하자 그니까 지금은 Q에 AP개수 붙었는데 그 전에도 원래 제가 AP개수 없을때도 카란데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춤추고 계시네요 0킬릴레스 15개 아 레드보멍이야 어 카란데니 댄스 타임인가요 감사합니다 춤을 열심히 추고 계시네 2,000원 4,000원 6,000원 호원 감사합니다 두단계씩 뛰고 가시네 아니 카란데님 아니 아 저거 방어와 개사기야 이래서 못 이길것 같다는거야 감사합니다 카란데님 방어와 빼자 그냥 아 아 카란데님 결국에 말 한마디 없이 결국에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만원까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역 슬로우먹어서 안되겠다 아냐 이거 안될거 같애 나 위험해 고맙습니다 가란데님 말 한마디 안좋아주셨네요 메시지 기능이 있네요 이게 혹시 모르시는거 아냐 아냐 못잡아 들어 Potter 들어가면 물리지 빼艱 백 공포 갈 빵 그렇지이 البär ids ㅎㅎㅎ 어! 속 터져! 어후! 속 터져! 빡치냐? 빡치냐고! 의지나 먹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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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속 터져 디지겠다 이제 진짜 한 끗 차이로 어후 그래 이제 바로 날았네 축호 날릴려고 나한테 어어 아슬아슬했네요 정말 또 두번이나 살아갔어 ㅋㅋㅋㅋ 4대2? 내가 2킬이나 먹었어? 근데 2킬 먹으면 지금 탭이 드럽게 안 나왔어 ㅎㅎㅎ 뭐 2킬은 먹었는데 거의 그냥 무난하게 큰 정도? 무난하게 CS 먹는정도? 저것도 놓쳤다 치명타 치명타 이 치명타 무조건 200퍼인가? 아 몬스터일 경우에만 200퍼구나 챔피언을 찍으면 렉퍼가 아니네 자 6레벨 찍으면 카사딘이랑 맞다기치지 말고 로빙 다닙시다 카사딘은 제가 못이겨요 챔피언 특성상 쟤는 칼 던지고 쟤는 공 던지면 이길 수가 없어 쟤는 실드잖아 특성상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만만한 바텀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으아아아아아 고와이네 아 쟤 불로 먹었구나 어쩐지 만나 막 슬더라 쟤 또 막 달려들텐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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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딱 안와 저거 카사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투명 왜 풀렸어 뭐야 투명 왜 풀렸어요? 왜 풀렸어?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빨리 안 풀리잖아 어? 이거 너프 먹었나요? 왜 이렇게 짧아? 굉장히 빨리 풀렸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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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걸어가다니 풀려버렸어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는거랑 다른데? 너프 먹었어요? 아 금방 풀리네 금방 풀려버리네 아 Q를 찍어야지 올라간다고? 아 나 이걸 몰랐네 아 어쩜지 바로 풀려가지고 낚시하기에도 그냥 바로 풀려버리니까 저거 카사딘 바본가 있겠다 아 이거 아예 몰랐네 종 그래도 지금은 알아서 다행이다 더 크게 던지기 전에 야 이걸 몰랐네 그럼 Q 5레벨 찍으면 원래보다 긴가요? 원래 샷코 투명보다 긴가? Q 3레벨 올리고 있어 엄마? 아 전혀 몰랐다 안돼 안돼 어우 너무 짧네 0.5초씩 증가한다 4.5초? 원래는 몇초였어요? 원래.. 아까 한 3초 됐나? 아 새끼 무서워 그니까 블루 왜 안주죠? 지금 9분인데 왜 주질 않냐 얘 개신에 W소드 풀면 안풀려요 아아 아 깜짝상자나 환영..환영.. 뭐? 환각스킬? 동말하는건가? 궁은 얼른 유지됐어 궁은 얼른 유지됐는데 왜 안오냐 이블린 안오네 박스를 깔아도 근데 이정도면 Q쓰고 바로 박스 깔아도 거의 바로 풀리는 수준이에요 지금 1.5초는 너무 짧다 이거 초반에 긴거 못가겠는데? 채팅창이요? 원래 없어요 없을하는 긴거 10분 종너무 짧다 맑 campe 아 근데 아마 지금 점하러 나 죽일려고 크리 잎되고 있을걸? fest 긴거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음이 급하세요 왜이렇게 엥? 마음이 너무 급하신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살려주시는 분이 어딨어요? 박스가 나오네? 어어~~ 알아서 사라지고 근데 금방 사라지는 구나 그럼 Q를 찍어야겠네 지금 이러면은 W가 원래 W 찍는데 W가 아니라 Q를 찍어야겠네 여기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간데 집에 가야돼 지금 바탕 가고 싶은데 바탕 가봤자 내가 지금 그게 안되고 안녕 뚜루루 그래도 짧다 2개 찍어도 짧다 2350원 신발을 쿨감신발 바텀이 지금 또 터진거 같은데 오늘 게임이 항상 일방적인거 같애 어 저 또 또 또 또 카사디님 또 왜 거기로 도망치냐 왼쪽을 랩도고 윌리 잡을라나 저거 못찾겠네요 그거봐 저 피면 집에 가야돼 청구란 들고 방금 뭐야 뭐 날아갔는데 뭐야 여기서 어? 뭐야 왜 아직도 리치맨이 안나온건가요? 킬은 많이 먹었죠 템 잘나온거 같죠 아니 CS 너무 못먹었어요 카사디 견지가 세가지구 CS를 못먹었어요 리치맨이 안나왔어 리치맨이 얼마 남았냐 한 천원 남았나 1,300원 남았네 다투명 가고싶은데 이거만 먹고하자 일단 그분한테 갱당해서 죽을리는 없어 내가 아! 아 조졌다 큐찍어야되는데 아아아아 나도 모르게 항상 반사적으로 일단 칼을 먼저 찍다보니까 등 뒤에서 가자 지금 딱 가면 쓰레쉬 딱 했다 에잉 안녕 뽕뽀 에이팅할 수 있는 큐로 그렇지 큐로 마무리 으앗 잘 가시게 이거 으앗 잘 가시게 이거 바로 달려오네 이제 좀 저거 소 저거 딸법 딼데 저거 지금 리치맨이 나왔거든요 갑자기 달려들란거 같은데 여기로 박스있거든요 여기 2개나 호?! 아 무서워 죽겠네 저거 너무 친한다 그런데 카사디니 자꾸 견눈질한 게 보여 견눈질 하지마 인마 야 이블린 어디야 이블린 아 쟤 정글 못먹느라 눈 팔렸네 저거 아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잡는거였는데 마나 없어가지고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 미니메이 왜 안맞나봐요. 큐찍자. 꼼킬이었는데 꼼킬. 아깝다. 다음 템 여기서 이제.. 뭐야.. 쿨감도 좀.. 아 근데 마방도 좀 올려야겠다. 쟤 카사딘 너무 쎄다. 침몰으로 가자. 쿨감도 좀 올려갖고 아칼립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원콤 잘날거에요. 카사딘 아칼립이면은 나 달려들면 뒤질지도 몰라. 야 근데 나 어느새 5킬을 냈어요. 나 진짜 지금 템 아예 안나오고 있는데 5킬을 냈어요. 저거 처형 아닐거 같은데. 오 처형 됐구나. 야. 카사딘 올라온거 같은데. 나이스. 여기 내리지 말자. 그냥 내려가자. 저기 내려가면은 아주 맛좋은 으잇. 훗! 오케이! 야 가사에 합병나겠다. 합병나겠어. 오케이 좋았어. 아칼리 왔다. 여기 서있어야지. 아 이게 이런 용도구나.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와 칼리야. 걘 못잡아. 걘는 못잡을텐데. 걘 총검 나온거 같은데. 걘 못잡아. 내가 뒤지면 뒤졌지. 뽕뽕. 어어. 아싸! 으아아아아하하하하. 뭐야 이거. 축포가 두명이나. 축포가 둘이서 날아오네. 여거부터 가자. 좀 아름다웠다. 방금 전멸이요? E쓰고 전멸 썼잖아. E쓰고 전멸 거리 벌린거였어요. 잘 볼 수가 아니었는데. 1590원. 딱 칼리 땄으니까 그래도. 가자. 메자에요. 메자이 지금 가면 안돼요. 지금 보니까 마왕을 좀 올린다고 봐야돼요. 쟤네가. 보니까 지금 누킹한 일이 좀 많아. 갑자기 확 달려들어서 나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서. 메자이면 가봤자 금방. 오오. 카사이 완전 그냥 망했네 이제 쟤. 메자이는 가봤자 금방 떨어질거고. 차라리 마방을 좀 올려서. 좀. 안전성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게 약거같아요. 자. 그부가 저 상태로 집에 안가고.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정글을 돌거야. 어. 분명히 정글을 돌거야. 늑대가 있단 말이지. 그 말은 뭐다? 두꺼비를 먹고. 늑대를 먹고 올거야. 두꺼 먹고 있어. 그렇지. 이제 늑대를 먹을거야 이제. 하아. 와. 어디가. 어디가. 아아아. 흐흐흐흫. 아. 야 이 새끼들아. 아. 같은거. 아아 내 다음 내 먹잇감 하아아아 자 지금이라도 늑대를 먹어라 자 지금이라도 먹으면 돼 아 너 말고 임마아 으흐흐흐흐 너 말고 이런 이발 같은게 이 이발 Market 어 flaws 앙기 못끼의 아기 못끼의 하아 тоже 그뿐 아깝다고 살아가는 거 였는데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혔어 괜찮아 이 정도면 데미지 꽤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딜 정신적으로 아 진짜 아깝다 여기다 빨리 밀어버릴 수 있다 좋아좋아 리포 같네 어 뭐야 박스가 안 겹쳐지는 거나 이제 지나가 지나가 애들이 박스를 잘 안밟네 리포 어디갔냐 저거 일로왔네 사사님 또 따였어 뭐야 저걸 누군데 누군데 펑 아 저걸로 원래 리프 땄어야 되는데 CS가 지금 60개밖에 못먹었네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아 밟아 아 밟아야지 새끼야 딱 정신에 딱 꺾냐 어떻게 그렇지 나이스 뿅 에엥 에엥 꺾 야 재기라 딜이 밀었다 자랑 자랑 지금 킬관련 엄청 높은데 템 드럽게 안나와요 왜냐 CS를 안먹고 있거든 거의 어우 저걸 왜 들어와 다 좋았다 볼로해도 좋겠는데 트리플킬 트리플킬 오 무서워 갑자기 아 무서워 아칼리 2킬 8됐어 야 카사장님이 트리플킬 먹었고 지금 킬 됐어 리퍼가 잘 컸구나 6킬이구나 우리가 바텀서 자밀어갖고 이제 못 큰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이럴건 그냥 서보터 갈걸 나 이렇게 하는 플레이는 서보터인데 사실 그럼 돈도 더 잘 벌리는데 그 주문도 두껍 때문에 그 주문도 두껍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할거면 서보터 더 어울려요 황제 다이어트는 고기를 먹는데 얘는 아 고기 먹긴 하는구나 돌아다니면서 고기만 먹는구나 안갔는데 그 궁도 도망가지 임마 어? 전멸? 전멸판 쓸증도 아닐거 같은데 또 궁도 도망갈거거든요 밀블링 상태가? 밀블링 상태가? 밀블링 상태가 조금 어.. 거시갠데? 저걸 되믈로 들어가? 어? 어? 아아? 나 C 괜히 들어갔네 나까지 죽겟.. 나까지 죽었네 저게 궁포가 근데 이게 좋은거 같은데요? 공포가 일일이 발동되는거야? 저게 한.. 한개 한개 한개가? 궁.. 궁 터져서 나오는게? 그건 잘 모르겠네 아 텐 진짜 안나온다 서포터가 걸 아.. 서포터가 썼어야 돼 아아아.. 오케이 애피 샷코 다음부터 애피 샷코 서포터가야겠다 재밌다 CS를 안먹으니까 그냥 마법 뭐야 마법 도둑 두문도둑보믹으로 돈보는거야 지금이라도 가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우 지금이라도 갈래! 나 이왕 이렇게 등김에 미드 볼베, 미드 볼베 CS 파밍으로 못해 AP자켓과가 상대방에 때릴때도 뭐 추지지? 아, Q로 팡파때리면 Q쿨이 췄네? 많이 줄진 않는가는데 Q있죠. 팡파때리면은 Q쿨이 줄어요 몰랐네 이것도 앞으로, 앞으로 반척 흐흐흐흐흐흐흐흐흐 FC 그래판다 와 코궁에 아이째는 궁곡こん가지 드로 간oru Sud ㅋㅋㅋㅋㅋ 흐흐흐흐흐흫 좋아 왜 고정 데미지에 들어가지? 하워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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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프라 반만 막았네 거의 진짜 서포터에요 엄청 못먹었죠 와 쎄다 이거 좋아 펑펑 부셔졌네 박스가 그냥 뭐야 저거 의미가 없잖아 다 부셔져버렸어 그냥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어 뭐야 또 부셨어? 왜? 너무 먼걸 예상한거 아니야? 아하하하하하하 어 거의 안갔는데 거의 안들어갔는데 들어갈망은 없었는데 왜 자꾸 이상한걸린다 괜히 이상해 물 있어 던져 자기가 따라가면서 느껴졌나봐 이 앞에 없는거 같은데 왜 쟤 의심병 걸렸나 쟤 레드 먹은거 같죠? 용도 먹었다 레드도 먹었을거야 아마 enz은 뚜 조ис 어? 야 oso 아까도 교수 개뻘짓하네 아.. 으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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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uhhmmm 슈웅 지나갑니다.응 아이고 맛있다. 두부가 bra zdję가 얼마나 있나 꽤 많네. 레벨도 15레벨. 같이거나 밉시다. 어 뭐야 어떻게 봤어 이거 보이냐 여기까지 타워가? 니 타워가 어디까지 보여? 야 인간적으로 타워샤가 너무 넓다 투명 샘프도 어떻게 하라고 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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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다 덧으로 다 보네 으으 이럴 때일수록 속지로로 들어가야 해 어 오오오오옹 또 들어가야 해 시청자 집사우 안녕 거기 없어 Frog 시발 레저히 가야지 서리 여왕도 올려야겠다 툴감 오버인가 그러면은? 10% 10% 아 블루 있어서 땀 막는거구나 저거 가야겠다 이야아 끝까지 고통받네 흠 크으 잡았다 저거는 수올 드루룸 우리 바론 먹어도 될거 같은데 이러면 이제? 우리 마스랑 이블린이랑 트타드 있어가지고 저거 금방 먹어 먹으려면 저거 보이나 근데 내가 이거 투명 잔상 보이나? 야 너무 아프다 부위 순작당했어 부위 순작 사라졌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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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겨 오지 저거 땡겨 오지 에이 잡았는데 에이 아깝다 던졌으면 잡은건데 까비까비 바론도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아쉽네요 서리왕 나오고 서리왕 나오고 메자이 나오는데 서리왕부터 가자 메자이보다는 완전 뭐야 공포 어이 야 이게 죽어? 공포기 짧아 칼던지 도망갈라 그랬는데 그중에 죽어버렸네요 아 0.5 이거 원래 1초안이었나요? 고잠깐만 공포도 이거 줄은거 같다 오지 잠깐만 공포 1초안이었나? 야 공포도 올릴수록 올라가는구나 아아아아 진짜 다 짧아 왜케 체감상 아 분명히 칼 던지고 도망갈 시간이 되거든 내게 알기로도 왜이렇게 빨리 풀러나 헤르메스 신발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버프 먹었어 다 바뀌었어 최대 1.5초까지 공포네요 이게 하이씨 왜이렇게 바꿔놓은거야 자꾸 이거 원래 기본 1초에다가 이거 기본 3초였던거 같은데 아마 그정도였던거 같은데 다 바뀌었네 후반으로 보면 버프죠 후반으로 보면 스킬 다 올리면 좋은건데 수레벨 언제 다 올리냐고 레벨이 16레벨 넘게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가시고 어? 어느 세월에 찍냐고 그거를 방금 아칼리가 2로 상자 뿌신거에요 아니죠 공포 걸린 다음 1을 썼잖아요 공포 풀린 다음 1을 쓴거잖아요 궁 쓰자마자 바로 공포먹은건데 그게 아니라 공포 풀린 다음 1을 쓴거야 그게 상자 뿌셔진거고 공포가 빨리 풀렸어 확실히 탑도 밀리네 오우우야 혐오우야 너무 있다 가동같은데요 쟤? 오케이 그부가 레이더 잘 키워다니네 소패 또 만들어야지 아 E피셔 힘들다 우리가 용이라도 먹자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죽었다 공맞아 아 너무 세다 힘을 못쓰네요 제가 힘을 못쓰 확실히 오히려 후반 버프가 힐후반 너프 아냐 이 정도면 힘이 안나와 계속 죽어봤다 원래는 딱 칼 던지면은 데미지가 어느 꼭꼭 박혀야되는데 그것도 없고 많이 약해 많이 약해 약간 많이 났겠네요 재미 깼으니깐 이 정도면 살아남은 매자에 나오긴 하겠다 이 Q가 이게 너무 위험한게 에이픽에서 넣었지만 되게 위험한게 들어가야되잖아 평탈 때려야되잖아 원래 에이피샵군은 그냥 칼만 던지다가 이제 킬강 나오면 그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Q 에이픽에서부터 들어가야돼 Q 쓴 다음에 들어가서 어? 아 안죽어? 퐁 그렇지 매자이 다 싸인다 매자이 6개 많이 싸친 못했네요 바로바로 가도 되겠다 지금 바로바로 가야된다 일단 이건 내가 먹듯이 하고 어 너무 약해 딜이 안나와 옛날에 옛날만큼 딜이 안나와 이 정도 템이면 딜 푹푹푹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스포 딜이 아니네 이걸 먹어야지 이걸 아칼리 도란링이요? 특이하네 특이하네 일단 바로 우리가 먹었다 이거 우리가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먹다 전멸당할라나? 치가 없어서 전멸당할 땐 치가자 내가 켰다 유용한데? 굉장히 유용한데? 쟤네 안와 지금 미드에서 파텀에서 안와 쟤네가 지금 미드시에서 먹느라 안왔어 쟤네 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미스포춘도 원컵들 자신이 없어 딜이 악해가지고 이게 투명일때 박스 까는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투명일때 박스 깔아도 안풀리는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잡았다 투명일때 오케이 아 이거 메자이 못먹었네 어차피 어차피 못먹었어? 이거 그냥 바로 밀면 끝나겠는데 저러면 아칼리가 바텀 있어가지고 우리 바론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시간 엄청 많아 지금 죽어있는 사람 볼베도 안죽었어? 볼베 어딨어? 볼베가... 내가 지금을 왜가? 끝나겠는데 여기서 중량성 있어? 나이 smokes 나이슈오오오오오오 진짜 끝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냥 이거봐 지금 벌이 tive 왔는데 헤헤 오우 아깔 잡았다 오히려 축포 날리겠다 그럼 이거 좀 애..아 이거 애매한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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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피가 너무 없다 이 정도 많이 봤어요 이 정도면 아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하..원래 이 피자파람이 저거 그냥 달려들어서 죽여버릴텐데 그냥 하아 너무 야게 자 메자에 14개 블루를 먹읍시다 일단 어어 야스오 또 던진다 쟤 또 던진다 쟤 하아 아까부터 저런거 때문에 애가 잘리는거구나 이거 킬 한번 먹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잘 잘리거든 오 또 자르는거 아니야? 아야 그만가 야아 그만가 2등 많이 봤어 우리 하아 아 전멸 있으면 됐어 전멸 있으면 됐어 잡히나? 지금 시들레시 기동력인가? 기동력이네 오우 좋아 잘하려 잘하려 그냥 가면 끝나겠는데요 미드 그냥 이대로 밀면 바텀 밀면 게 낫겠다 세라리 세라리 면해놓고는 안 들어오냐? 또 따네 쟤 다 딴다 쟤 혼자 다 죽어 이제 죽었어 아아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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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마무리다 하하하하 어 내 분신이 때리고 있었구나 아 박스가 뿅 으응 와 미친 이결 이겼네 야쓰고 혼자 다 잡더니 하하하하 아 근데 확실히인데 어 힘이 약해졌다 내가 옛날에 알던 샷콘 아니야 옛날에 AP 샷콘 진짜 쎘는데 뭐랄까 약간 유틸적인게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유틸적인게 많이 늘었는데 딜이 너무 약하다 옛날에 내가 알던 딜이 아니고 다음에 서포트랑 가볼게요 아 이게 서포트랑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다 아 아 갑자기 이겼어 그냥 뜬금없이 요즘 샷콘타 AD 갑니다 원래 원래 옛날 샷콘타 AD 갔어요 AP 샷콘 안 갔어요 세팅샷도 멈췄구만 아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아 일단 물어봐야겠다 카사린한테 아 카사린 나갔어 ㅎㅎㅎㅎ 병원 꼭 가보시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험하다고 화도 참으면 병이라고 병원 한번 가보실라 했는데 위험한데 불안하다 쓰러지시는거 아니냐